공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화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세계 경제재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미달러에 대한 주유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각국 금융시장에 출렁이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 파란물로 마감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AI와 남북 경협주가 떠올랐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해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A프로의 종속회사 A프로 세미콤이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시설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발행되는 신주는 66만 4,987주이고 발행가는 주당 2만 8,572원입니다. DI 동일이 NH투자증권과 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 초강 목적이고 계약기간은 12월 2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제20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회사에 약 35억 원, 이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에게는 7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달 6일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려산업, 한일사로, 미래생명자원 등 사로 관련주들이 상승낼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은 현재 4% 넘는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디지털 화폐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 시연을 했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내 QR 인증만으로도 정부 지원금과 같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KCT와 KCS 등 화폐 자동화기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T는 장 막판에 급등세를 시연하며 7%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송홀딩스가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들려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교리 승인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낙폭을 키워가며 2%대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며 2%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시연했던 DTNC가 현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BBS사 파트너인 DTNC가 보유한 드론 방어 시스템이 미국 국방부 기술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주각은 정규장에서 26%대 강한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지며 4%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야구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유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이 CBDC의 첫 결제 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현재 핫네트가 시간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로지시스도 상한가, KCST도 상한가, 아톤도 현재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CBDC 관련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내일 시장에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 시연을 한 거고 CBDC 관련돼서는 테마성 이슈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다시 이제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에서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일 정규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장 종료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장 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쪽으로 반응들이 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바닷건에서 단기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비슷한 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CBDC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주도에서 가장 자산에 대한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CBDC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모로코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들은 CBDC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쪽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CBDC를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CBDC 대신에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를 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CBDC 관련주들 봤을 때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26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K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39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톤이 최근에 또 이슈가 있으면서 같이 시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1200억 정도밖에 시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수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 다만 바닷건에서 며칠 동안 좀 자리를 기술적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 온 거는 사실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성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CBDC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네트부터 로지시스, KCT, 아톤 같은 기업들 내일 시장에서 시세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료주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한일 사료가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사료 관련주들이 또 왜 다시 들썩거리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료 달려있는 종목군들이 사료가 제일 수입 그게 높을 것 같으시잖아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종목에 따라서 정육 유통이 제일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미 FTA 쪽에 대해서 무역대표부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한미 그것도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곡물 선물 가격에 변동이 없거든요. 이거는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부 센티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FTA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미국산 소고기 개방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육 유통하는 쪽이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2011년도짜리 기사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도인가 그때 한번 기사 쳐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꽤 나옵니다. 미국 쇠고기 개방해서 우리 미국산 한우 안 먹는다고 우리 촛불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센티적으로 언제든지 좀 이런 사료 곡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다가 제가 봤을 땐 FDA 영향이 더 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사료 곡물 주들이 양돈 사업을 합니다. 정육 유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적으로 이벤트가 확실하게 터진 게 맞다면 저는 주가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차트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이후에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한 열의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다음 시초가에 완전 급등을 한다. 그러면 5분 안으로 매매하시고 빠져나오실 거면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결과적으로는 뭔가 사료나 이런 육개 관련된 내용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 시간에 거래해서 사료 관련 주들 다시 한 번 또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공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주환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고정 배당금이 25%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부진한 주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움직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거는 맞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또 미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미국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다시 재검토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대두가 됐고요. 또 관세에 대한 부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디램, 랜드 2025년 기점으로 해서 가격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리포트상으로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소폭이긴 하지만 하향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이슈가 분명히 좋은 거긴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를 전환시켜주기에는 살짝 좀 어렵진 않을까 왜냐하면 업황 자체를 지금 부정적인 시각과 앞으로의 업황이 좋아지기 힘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노이즈들이 많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좀 끌어올려주면 좋겠지만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추세 자체를 변환시키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 다만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기는 하니까 이게 또 하나의 추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열어둬야 되긴 하지만 반도체 불확실성이 먼저 좀 제거되는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공시를 냈습니다. 고정 배당금 25%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고정 배당금을 주당 1,200원에서 주당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컬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달 들어서 거의 30% 가까이 롯데케미컬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특약 조정담보로 롯데월드 타워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땅도 있다 아니면 예금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정담보로 롯데월드 타워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 조건으로 그렇게 걸었다라는 거고 담보 물건이 확실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매각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애널리스트들도 커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증이라든지 좀 안 좋았었던 루머가 최근에는 열의 아홉은 다 진실로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피해 입으면 각자가 피해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명확하게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현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를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좀 나쁜 태도지만 또 그렇다고 무작정 믿기에는 지금 최근에 흘러가는 기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도 갑자기 2천억 정도 유증하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봤을 때 참 이 키워드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케미칼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롯데 케미칼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3천5백원에 11%요. 아 12만 3천5백원에 11%요. 네. 네. 계속 최근에 이슈가 많이 들려와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얼마큼 안 난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되나 나는 조금 그거 되면 어느 선에서 좀 추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롯데 케미칼.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롯데에 관련돼서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졌고 또 지주 쪽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고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적극적이고 구체화적이지는 않았다.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있고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관련돼서 좀 믿음을 깊게 심어주거나 심리 자체가 아 이게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잘 지나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션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격대가 12만 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고 11%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물론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금액이 작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11%고 저는 이미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미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압력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하기에는 이미 저는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더 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의 흐름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선 반영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더 부담감을 느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많이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좀 정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추가 하락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롯데의 지주사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액션이 나와주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 관점에서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뉴스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